기다리면 안 돼요. 허민호.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밀어. 밀어. 나이스. 오른쪽에 임남규. 우리 공연 많습니다. 됐어요. 가야죠, 가야죠. 안에도 피웠어요. 투명이 있어요. 나이스. 가온다, 가온다. 가온다, 준희. 안에도 피웠어요. 투명이 있어요. 역급을 해받았습니다, 임남규. 아, 남규 형 좋았어, 좋았어. 뭐야. 아! 뭐야? 들어간 줄 알았네. 대홍이 넣어줘라, 현석이랑. 현석이랑 바꿔줘. 들어가도 돼? 네, 나가겠습니다. 자, 어찌됐고. 짝진남이 감독이 지금 이대훈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지친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죠. 이대훈을 투입하고 강현석을 빼는군요. 그렇죠, 강현석 선수 진짜 많이 뛰었어요. 강현석 선수 아마 9kg, 8, 9kg 정도 뛰었을 것 같아요. 이대훈은 결승을 많이 넣고 국적인 동점을 많이 넣었던 이대훈이 투입됐습니다.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자, 만들어서 해보자, 만들어서. 자, 우리 선수들 충분히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엄청 뚫렸어요. 자, 공익수 많습니다. 자, 공익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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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킥입니다. 우리 선수들 충분히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내놨어, 내놨어. 형, 뭐 할 거야? 준희? 수빈, 수빈 위치 한번 볼게. 어느. 천천히 하라고 그래,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준희. 네. 너가 나가면서 받는 척하다가 흘리면 돼. 준비한 거 나올 것 같아요. 김나물 구체가 가르쳐줬던 그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쌍볼을 주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이고. 힘 맞았습니다. 자, 이놈은 역습이죠? 박진영, 박진영. 박진영, 박진영. 살아있죠, 살아있죠. 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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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물의 남자. 네, 김나물의 오른팔 박진영. 주현, 주현. 계속 밀어고 찝니다. 자, 역습이죠. 이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 니가 미네, 니가 미네. 형 가, 형 가. 자, 가운데. 장군 사이드, 사이드. 장군 사이드, 사이드. 장군 사이드, 사이드. 고멘 선수는 잡아야 돼요. 사이드, 사이드. 파트 좋아요. 자, 그러나 다시 볼 잡아내고 있는. 재원 하나, 재원 하나. 바로 앞에. 자, 마사 가운데로. 자, 파울 조심하고요. 자, 홀로 나옵니다. 슛. 아, 미험합니다. 아, 미험합니다. 아, 미험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징이에요, 차징이에요. 차징으로 선언이 됩니다. 네.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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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결국 1대0. 세리오레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깝다. 시간 정도 구다사이. 시간 정도. 시간이 아쉽습니다. 너무 늦게 발동에 걸렸어요. K7 리그 최강을 상대로. 1대0 승부였습니다. 아, 오늘 팀이 정말 강팀인데. 저는 우리 선수들에게 희망의 빛을 오늘 아주 진하게 봤습니다. 이 3백 어려운 거를 해냈고요. 끝까지 접전을 펼쳤다는 거.